제가 오늘은 특별한 거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먹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심심해서 핸드폰 보다가 우연치 않게 뜬 비디오였는데 그걸 한번 따라해보려고요 준비물도 굉장히 간단하답니다 밀가루, 물, 소금 이거예요 이게 뭔지 감이 잡히는 분들 계실까요? 이게 재료는 간단해도 비율이 중요하더라고요 비율이 거의 2대 1대 1이에요 왠지 소금이 부족할 것 같은데 굳이 맛있고 좋은 소금을 쓸 필요가 없고 집에 저는 따로 저렴한 소금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스타 면수에 소금을 넣잖아요 그럴 때 저렴한 소금을 따로 추가로 넣는데 2대 1대 1이 아닌데? 너무 적은데? 쉬운 게 아니었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발송 시작할게요 무게로 재는 게 낫겠다 이제 이거를 섞어주면 돼요 맞겠죠? 이게 뭔지 저는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밀대로 또 얇게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밀대를 거의 1, 2년 동안 사용을 안 해서 남편이 최근에 지하실 창고에다가 놔뒀거든요 이거 갖다 놓을게 우리 안 쓰니까 아니 왜 또 쓸 수도 있잖아 그냥 놔두라고 주방에다가 했는데 그 1, 2년 동안 안 쓰던 밀대를 지금 또 피해가 되고 오늘 이 upgrade 요? ~! 1번째로 그냥 놔뒀 확인 과연 자! 먹는 거 아니야. 요금이 엄청 들어갔어요. 오이! 짜지?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리고 토끼. 끡쭉 끡쭉 끡쭉.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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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하게 밀어주고. 뭐하고? 왜 이렇게? 부터 두%. 저희도 먹기 전에 포함를 사용했을 때 아직도 아까는 누군가 볼 수 있는 한가? 밤빙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 맞습니다! 저 일이 있었어, 왜? 왜 이렇게! 제 발끝이 했습니다. 어떻게? 제 발끝? 발끝이, 밖을 벌렸습니다. 네, 밖에. 네, 밖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 잘했어 네오 이제 나 좀 덜어봐도 돼 진짜 너무 귀엽죠? 이거를 이제 베이킹을 해줄거랍니다 구멍은 준비 정말 끝났습니다 대신 정말 오래 구워줘요 거의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 정도로 구워줘야 된다고 해요 네오 3분위 네오 3분위 200라이 2라이 2시간 반 네오 3분위 네오 4라이 3분위 우리 백라이 3분위 네오 3분위 이거 쥐스싱 나야 겠어 보니까 쥐스싱 아 나 왜 쥐스싱 아 나 왜 쥐스싱 너 진짜 쥐스싱 너 왜 왜 쥐스싱 왜 왜 쥐스싱 왜 낫지싱 왜 낫지싱 배기 너무 싫다 진짜 아 소금을 다 쓰는 바람에 이웃집에서 소금을 얻어왔어요 소금 동냥 아, 너가 좀 차이가 없나? 네, 좀 차이가 없네 amazing 제 눈에 스멜 blonde 말해 너한테 더 높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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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ion 아주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혁신 내가 왜 낫지싱 이제 알았어요 그 온도가 제가 외국 영상을 봤다보니까 그냥 영상에서는 200도라고 말을 했거든요 당연히 그냥 200도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화씨였어요 그러니까 섭씨 화씨가 달랐던 거죠 200도 화씨면은 섭씨로는 90도 조금 넘게 90도에서 100 이 사이 정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 원인을 찾았고 이번에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쇼컷 슈새베리 쇼컷 슈새베리 쇼컷 슈새베리 이제 첫번째 썸먹고 쇼컷 아우 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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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남은 반쪽으로 손바닥도 찍어봤어요 들어가가자 머리에 뭐야? 머리에 뭐야? 머리에 뭐야? 머리에 뭐야? 쇼컷 머리에 호흡 쇼컷 쇼컷 리본 데려왔어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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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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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책을 몇 번 읽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바나나 두 개야? 아빠 밥 다 됐어. 알겠어. 아이템 있다가 밥 먹고 밥이 다 됐어요. 와 오늘 점심은 남편이 한 베트남식 볶음밥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베트남에서 먹었던 볶음밥이 생각나서 그걸 비슷하게 인터넷에서 레시피 찾아서 한 것 같아요.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다음 주에 또 드세요. 우리 마실거지, 우리 마실거지. 이제 다 됐어요. 약 2시간 정도. 너무 고마워요. 저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아, 그래. 알겠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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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다시피 이거는 바로 소금반죽 오너먼트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말려서 굳히면 딱딱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나무에다 걸어두기도 하고 이번에 올해 크리스마스 기념물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 그리고 3,4개씩 하나는 우리, 하나는 우리, 하나는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일생에 다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이게 딱 한 살 때 했던 그 발자국 사이즈를 이렇게 남겨두려고요. 매년 하기에는 발이 점점 커져가지고 안 될 것 같고 그냥 딱 한 살 때 하는 게 예쁘고 같아가지고 어쨌든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저녁이 완성 간석이 됐어요. 스테이크랑 샐러드. 이거는 네오드 스테이크. 스테이크랑 먹어봤는데 이 룩골라도 저희가 같이 줘갔네요. 룩골라는 조금 씁쓸해서 우리 한번 먹어보자. 고기 먹을만해? 괜찮겠어? 좀 더 작게 잘라줄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음, 향이 너무 좋아요. 어떤 매우 강한 맛이에요. 너무 어허 YouTuber ㅋㅋㅋ comme 해. 아 approached 260 스테이크 5appelle р전 너는 영어 работать 사람! 많이 할 수가 없는aring. 하네 스테이크 6 이거도 조금 깜리۔ 어이 이거야. 내가 게임을 못하고 내가 항상 항상 이렇게 짧은 틈을 하는 것 같아요 네요 뭐하고 싶을 때가 더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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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저희는 오늘 1년에 한 번씩 대가족이 크리스마스 명절에 모이거든요. 오늘 또 그날이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12월 26일에 이렇게 모이는데요 각자 24일 25일을 자그마하게 가족끼리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26일에 대가족에서 이렇게 지낸다고 그래서 저희도 오늘 멋있는 시댁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잘 해봤지? 예예예 예쁘게 따뜻하게 입었어요 아이고 또 떨어진다 이제 까줄게 까줄게 알겠어 아니요 네요 네요 너무 맛있다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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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d the whole new know skin Su-nguess From my house Made in German Yeah Yeah Fifteen Woo Yeah Nice Thank you Oh, super Very nice 저에게 많은 소파는? 소파야. 침대 옆에다가 거는 거 있잖아요. 물건을 넣을 수 있게. 직접 만든 거래요 이거. 대박. 진짜 선물 많이 받는다. 수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하하 수고하셨어요. 하하하하. 잘 못들어. 그것은 대신 사라지. 왜요? 미인식 사라지. 저녁 먹읍시다! 지민이! 주문한 고기와 고기의 만드는 과정을 오, 고기의 만드는 과정을 나는 고기의 만드는 과정을 고기의 만드는 과정을 빛깔 엔터에서 잘 잘 모르니까 야 정말 권etas 이렇게 이름은? 개화화화화 캐시장 모두 신기하게 생겼다. 플루트 있고, 플루트를 라틴의 어머니가 부르셨던 건데 제가 이제 빌리기로 했어요. 연습해서 아마 내년 크리스마스 땐 저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플루스는 한글자막 by 한효정